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아들을 죽인 제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인주와 영조가 아들을 죽인 이야기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기 이전에 군주와 신하의 관계인 왕과 세자. 그럼 조선이 아닌 다른 시대에도 아들을 죽인 제왕에는 어떤 왕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 사상 최대 강국 고구려의 이대태왕 유리왕은 시조 주몽의 적장자로 부여에서 살다 성장한 후 고구려에 들어온 정치권력이 불안한 태자였죠. 소선의 아들 비류와 온조가 주몽을 도와 제국을 확장할 때 그는 부여에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비류와 온조가 남쪽으로 그들의 세력을 이끌고 떠난 후 왕이 되었지만 그는 늘 왕자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죠. 그 불안의 대상이 아들이 되자 권력의 비정함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부여의 국력이 강하고 고구려가 그들에게 복종하던 시절 부여는 유리왕에게 화친의 볼모를 요구하게 되고 고구려는 태자 도절을 부여에 보내기로 결정하죠. 허나 도절은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에게 강경파들까지 달라붙어 부여행을 반대하죠. 얼마 뒤 갑작스레 태자 도절은 세상을 떠나죠. 역사에선 유리왕이 도절을 인조가 소연세자처럼 제거했다 보는 시각이 많죠. 도절이 죽고 둘째 아들 해명의 태자에 오르죠. 그는 풍채가 당당하고 의연하며 총명했죠. 그런 그에게 사건이 발생하죠. 황령국에서 고구려에 보낸 선물인 화를 해명이 부러뜨려 버린 것이죠. 왕의 명 없이 함부로 행동한 태자의 붕괴한 유리왕은 황령국의 명을 내려 해명을 죽이라 했지만 황령국은 해명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고 고구려에 돌아온 그에게 자결의 명이 떨어지죠. 불효를 할 수 없었던 해명은 스스로 자결하죠. 분조를 이끌던 해명이 독자적 행동을 하자 권력의 위협을 느낀 유리왕이 아들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하죠. 고구려의 대무신왕은 아들 호동왕자의 지략과 용맹을 이용해 낭낭을 멸하고 고구려가 대제국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죠. 허나 호동왕자가 고구려의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권력이 주축이 되자 계모인 왕비가 호동을 모함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계모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인데 호동은 사건의 전말을 묻는 대무신왕에게 변명을 하면 계모를 모욕해 부왕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며 자살을 하죠. 이는 권자의 위협을 느낀 대무신왕의 묵인이 있었다 생각이 되며 권력의 냉정함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후고구려왕 궁예는 역사에 이름난 폭군이죠. 처음에는 리더로서 자질을 보였으나 자신이 미륵이란 환상에 빠져 관심법이란 허무 맹랑한 독심술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마구 죽이죠. 자신의 광기에 신하들의 마음이 다음 권력인 자신의 어린 왕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왕비가 자신의 폭정에 지적을 하자 간통이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왕비를 죽였으며 그때 쌍둥이 태자들도 같이 죽게 되죠. 미치광이 궁예가 이유도 없이 두 자식과 왕비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쟁투와 그 연계성이 있는 것이죠. 고려의 몽고 내정간섭기 최초의 고모 혼혈왕인 충선왕은 부왕 충렬왕과의 권력투쟁을 하다 왕위를 다시 부왕에게 내어놓고 원나라에 가 있으며 원나라 차기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공을 세워 다시 고려의 국왕으로 복귀하죠. 그는 권력을 잡고 얼마 되지 않아 심양지역으로 돌아가버리죠. 고려의 왕이 고려에 없는 사태가 장기화되며 엄청난 국가재정의 소모와 국정의 혼란이 초래되자 고려의 대신들이 왕의 고려 복귀를 계속 요구하지만 충선왕이 거절하자 태자 왕감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일이 발생하죠. 이에 충선왕은 태자 왕감과 그의 측근들을 모두 죽여버리며 심양왕이며 고려의 왕인 자신의 지위를 공고해야죠.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죠. 이처럼 역사에는 남보다 못한 권력 앞에 비정한 아버지들이 많이 있죠. 권력의 속성은 시대를 떠나 변하지 않듯이 그 권력이 권력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쓰이도록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설정,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설정,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